턴핑하고 뜨거운 감자 둘이 뭐 파티인가? 근데 파티가 딜러를 둘 잡았어 아 틴보 나왔구나 아까 틴보 나왔지 시끄러워서 아 틴보는 중 아 틴보는 중 아 틴보는 중 아 틴고 아 틴고 어 부활 아 부활 못했네 역량을 끌어내 볼까요 이거 힘이 넘치는데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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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약간 희망이 보인다 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시 싸울 줄게 됐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프리드리네 뺏겼다고 알겠어 와 나 안에 있잖아 음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California 공 fand imi 잘 아 아 , 찰 были ㄷㄷ 아이고 싶어 아 오케이 랩 뒤로 다 잡았죠 어우 얼음벽으로 잘 막았네요 좋았어 이번에 좀 잘할 것 같아요 틴 거 갈까? 이상하다 그래 야 근데 얘들아 웨크리 딜량 지리지 어때 나가도 돼 나가 누르는 말이 가면 나가야지 시끄러워 아 좋았어 이럴 것 같아 이제 아 그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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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너무 들어왔다 궁 쓰고 어 오 살렸어 살렸어 나 있다 나 있다 오케이 아 이 아 아오 탔지 뭐 뭐지 아 자 과연 아 떨어졌어 아 이 게임을 하면 할수록 떨어졌네요 이거 아 배치해서 브론즈 2였다가 브론즈 1 올렸다가 다시 2 3으로 떨어졌네요 야 이거 할수록 떨어졌네 이제 더 떨어졌되도 없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